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사실 뒤돌아보면 이런 날이 그리 많지도 않아요 정말 좋은 계절에 설악산 피골계곡에서 우리가 156기 비우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깨달음이 있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면 건강하게 또 사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 것일까? 비결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딱 원하는 대답을 주셨어요 건강의 비결은 잘 먹고 잘 쌓으면 무조건 건강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입력되어야만 움직일 수 있고 외부에서 에너지가 입력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혼자 스스로 살아있다 그런 자는 스스로 있는 자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야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역시 스스로 있는 자는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종류가 있죠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먹어야 이 기계가 더 오래오래 사용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계를 개발한 사람일지라도 매뉴얼 속에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얘가 움직이려면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넣어줘야 중간에 망가지지 않고 오래오래 사용될 수 있는지 분명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처럼 이렇게 오묘하고 참으로 고급스러운 이 생명체가 그냥 아무 에너지나 먹어서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음식을 먹어야만 독소가 적고 더 오래오래 안 아프고 살아갈 수 있는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잘 좋은 것만 먹어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우면 가리지 않고 먹다 보니 에너지가 있어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독소가 내 몸 속에 축적되면서 여러 장기들이 이상 증상들이 오면서 질병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의 비결은 아무거나 먹지 말고 내 몸에 정말 좋은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서도 독소는 적은 음식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잘 먹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던 어떤 에너지일지라도 들어왔는데 흘러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식이요법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잘 먹었으면 그 속에 있는 에너지는 다 뽑아서 내가 사용을 하지만 쓸데없는 독소와 찌꺼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싸야만 건강한 것입니다 에너지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싸는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는 중간에 어디에선가 썩을 수밖에 없고 그때 나오는 독소들이 축적되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 싼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뽑아낸 나머지 찌꺼기를 우리는 대변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것을 잘 싸서 버려주면 건강한 것인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질병이 싹이 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변을 사람들은 너무 또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코를 막고 눈을 돌리고 심지어 자기 것조차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대변이 지금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 옛날 초등학교 때도 대변검사해 본 기억나십니까 사실 그때는 회충이 있느냐 없느냐 몇 가지밖에 보지 않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대변이 황금보다 더 비싼 보물 덩어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내 몸속에 있는 이 장내 미생물들 여러분들이 싼 그 똥 속에서 3분의 1은 미생물이에요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의 성격도 나오고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가졌는지 나오고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특별히 이 대변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 위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 상행결장, 흥행결장, 하행결장, 직장, 학문을 통해서 나왔는데 사람이 어딘가를 지나가면 그곳에 있는 어떤 흙도 묻혀오고 그곳에서 느낀 어떤 감정도 담아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변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내 입에서부터 온 몸 구석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면서 그곳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보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을 보면 질병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이 대변 속에 내가 이걸 꼭 칼로 잘라보지 않아도 이 속이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너무 자세하게 보여주는 정보 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앞으로 대변은 그냥 내리면 안 돼요 화장실에 고무장갑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색깔도 보고 모양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냥 껍데기만 봐서는 속에 있는 정보를 보지 못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그러면 비닐장갑 끼고 속을 쪼개서 그 속에 어떤 정보지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이 대변을 어떤 식으로 봐야만 내 건강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옛날 임금님들을 치료하는 의사를 뭐라고 불렀어요? 어의, 의사들 중에서도 그 당시 제일 유명한 의사들이 어의가 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의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당시 무슨 엑스레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MRI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가 아무리 어의라고 해도 임금님 속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어의들 중에서도 정말 실력 좋은 어의들이 예수님의 속까지 진단을 하기 위해서 꽉 사용하는 진단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변을 보면서 진단을 하는 거였습니다 옛날에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었어요? 안방에서 제일 먼 쪽에 저쪽 어디 구석에다가 냄새가 나서 그랬는지 제일 먼 데다가 해놨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자다가 찬바람 맞으면서 밖에까지 가는 건 좀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임금님은 자기가 자는 방에서 쌌어요 어디 그냥 방바닥에다 쌌을까요? 이동 화장실을 갖다 놓고 쌌어요 그 이동 화장실의 이름을 내와틀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다가 싸면 이제 대변이 나오는데 임금님의 똥은 뭐라고 불러요? 매화라고 불렀습니다 매화 그런데 그것을 잘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고 제일 실력 있는 어이가 이것을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모양도 보고 색깔도 보고 점도도 보고 그리고 냄새도 맡고 마지막으로 뭐 할까요? 혓바닥에 하나 뜯어 넣어서 맡고 봤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임금님 속이 어떤 형편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파킨슨이 있느냐 없느냐도 알 수 있고 지금 저 밖에 의사들이 사용하는 그 암 진단 기기로는 아 깨끗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초기 단계에서도 90% 이상의 적중률로 대장암이 있는지 무슨 암이 있는지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미생물은 어디를 통해서 검사를 하느냐 대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폐증도 그냥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 미생물들 중에서 자폐증을 일으키는 균이 있는 사람은 자폐증이 걸리도록 되어 있기 그러니 이 변을 잘 보는 방법을 좀 배워볼 만하지 않습니까 비싼 돈 안 줘도 내 속의 상태를 매일 한 번씩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오는 이 대변을 매화보다 더 예쁘게 불러줘야 돼요 코막코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아주 정확한 진단법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설진입니다 혓바닥을 보면 이 혓바닥은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식도, 위장, 소장, 대장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상태가 위로 떠 올라오면 결국 어디에 그 흔적이 남아 있겠습니까? 혀에 남아 있어요 굉장히 예민하게 얘는 시시각각 내 속 상태를 잘 보여줘요 아 이 혀가 거칠거칠 해서 아침에 혓바닥을 거울 앞에 딱 내봤더니 그냥 백태가 꼈어요 어제 저녁 10시에 신나면 먹고 잔 사람이에요 이게 소화 흡수된 것이 아니라 다 썩어가지고 독소가 혓바닥으로 팜새 올라와서 하얀 독소 덩어리가 백태로 끼어 있고 아침 생각도 없어요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 여기가 온유월에 온유월 가뭄에 논바닥 갈라진 것처럼 다 갈라졌어요 어떤 상태일까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김연아가 금메달 딸 때 금메달 땄다고 인터뷰를 하는데 TV에서 보니까 혓바닥이 이렇게 보였어요 금메달 따서 참 좋다고 해줬지만 제가 볼 땐 불쌍하더라고요 그것 달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혓바닥이 수백 조각 쪼개져 있어요 이 혓바닥만 잘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 몸 상태가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혓바닥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싹 모든 부분을 직접 탐색하고 항문을 통해서 나온 대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변은 대변을 통해서 건강을 살펴보는 것을 변진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봐야만 대변을 보면서 내 건강을 살펴볼 수 있는지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디톡스를 하면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첫날보다 마지막 날 건강 상태가 많이 바뀌잖아요 밥 먹으면서 대변을 보면 맨날 같은 밥 먹으니까 거의 비슷한 대변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디톡스를 할 때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몸 상태가 치료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래서 디톡스 할 때는 특별히 변진법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남의 것까지 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 것만큼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디톡스를 할 때에 여덟 가지 우리 몸 속에서 어떤 독소라도 다 해독이 되어서 처리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1947년도에 RT 윌리암 박사가 이미 아주 구체적으로 규명을 해놨는데 그때 그 양방의 연구자들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해독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 약 이것도 독소인데 먹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독이 되고 버려지는지 그것을 증명해 줘야만 임상, 일상실험, 이상실험, 삼상실험을 통과하면서 신약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니까 양방에서 제일 큰 돈은 이쪽 신약 쪽에 있으니까 그냥 목숨 걸고 똑똑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독소가 다 해독이 되도록 되어 있는지 이미 1947년도에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약을 누구에게 먹여가면서 오줌 받아서 이 약이 어떻게 해독이 돼서 나오는지를 연구했는가 하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이 속에 그 독소를 다 해독하는 시스템이 다 있는데 제가 보는 이 많은 환자들은 왜 그 해독 시스템이 있는데도 독소가 해독되고 버려지지 못하면서 여기저기 축적이 되어 이런 질병들이 찾아왔을까 제가 이런 궁금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연구한 결과 아주 건강한 사람은 독소 먹어도 해독이 되면서 다 처리가 되는데 뭔가 병약해지면 즉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병약해진 사람들은 해독 시스템이 있기는 있는데 그중에 몇 군데가 잘 못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설악산 대청봉도 올라가 보면 8살짜리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가는데 아 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이렇게 대부분 가다가 포기하는 지점이 꼭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곳에서 포기를 해요 그것처럼 이 디톡스 시스템 중에서 많은 환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 넘어가기 힘들어하는 아리랑 고개가 8군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대청봉 올라가면서 나 더 이상 못 가 나 그냥 여기서 포기할래 그럴 때 그 사람이 메고 가던 대낭 하나만 이거 내가 메고 갈 테니까 가자 그거 하나만 덜어줘도 이 사람이 대청봉까지 갑니다 때로는 나 그냥 못 가 그러는데 새끼 손가락을 뒤에서 살짝만 밀어줘도 나고 자가 될 뻔했는데 대청봉까지 올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독 시스템을 잘 연구하면서 여기에서 넘어가기 힘든 아리랑 고개를 때로는 어떤 걸 좀 보내줘서 짐 덩어리를 좀 덜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좀 밀어주기도 하는 이런 어떤 영양소들을 먹어가면서 디톡스를 하게 하면 많은 병약한 이 환자들이랄지라도 이 해독 시스템이 쫙 한 바퀴 돌면서 그 독소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독소들이 해독되는지는 이미 1947년도부터 의학적으로 다 밝혀진 사실이고 다른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독소들을 다 해독한 다음에 가장 많은 독소를 결국은 버려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해독 1단계와 해독 2단계로 나뉘어져서 진행이 되는데 해독 1단계는 이 독소들이 어떤 장기에 그냥 찰떡처럼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지방과 찌들어가지고 잘 안 떨어져요 한 번 붙으면 그런데 해독 1단계는 그런데 해독 1단계는 그 기름과 섞여서 찌들어가지고 장기에 붙어있는 독소를 녹여서 떨어뜨려 내는 일을 하는 것이 1단계 해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찌들어 붙어있는 독소를 뜯어내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세제라도 뿌려야 얼룩이 질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양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만 먹으면서 단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독소가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의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면서 밝혀낸 그때는 어떤 효소가 필요하고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그것을 이제 잘 연구해서 그걸 먹으면서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해독 2단계에서는 떨어뜨려진 그 독소를 몸 밖으로 버려야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2단계 해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뜨려 내기는 했는데 얘가 뭐 발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나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승불로 이 떨어뜨려진 독소를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가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포승불로 묶어주는 그 영양소를 먹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포함 영양소를 먹으면서 해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조금 먹으면서 물 마시면서 녹진 맛 마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포승불로 묶어졌다 그러면 이제 물에 녹는 독소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기름기에 녹아있는 지용성 독소였다가 이제 풀어서 물에 녹는 독소 수용성 독소가 됐으니까 포승불로 딱 끌고서 혈액 속에 흘러갈 수 있겠죠 땀과 함께 흘러나올 수도 있겠죠 오줌과 함께 나올 수도 있겠죠 대변 속에 200ml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물과 함께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독소가 어떤 통로로 버려진다 발표를 하는가 하면 대변과 함께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대변이 아니고 어떤 독소가 나왔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변이고 또 지금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안 떨어지려고 하고 이거 전쟁터 아닙니까 그 전쟁터에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이걸 그냥 코 맞고 내려버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변과 함께 어떤 정보들을 읽을 수 있는지 읽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조지폐를 찾아내는 연습을 은행 직원들한테 시킬 때 이건 위조지폐다 이것도 위조지폐다 그렇게 가르치면 천년을 가르쳐도 교육이 안 끝날 거예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진짜 지폐의 특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과 틀리면 어떤 기술을 부렸어도 이건 위조지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진법을 어떻게 배워야 가장 빠른가 하면 건강한 사람의 변은 어떨까 정상적인 변은 어떨까 이걸 알면 거기에서 벗어난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보는 변은 특징이 어떤가 하면 변을 보는 몇 가지 카테고리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멍하니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색깔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변이 무슨 색일까 색깔을 봐요 건강한 사람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누런 황금색입니다 왜?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어요 그 피 중에서도 모든 세포에게 산소를 날라다 주는 적혈구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적혈구는 영생하지 못해요 120일을 살면 죽습니다 그러면 적혈구가 죽은 시체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라고 안 하죠? 시체라고 하듯이 적혈구라고 부르질 않아요 적혈구가 이를 착하고 죽으면 적혈구라고 부르지 않고 빌리루빈이라고 부릅니다 색깔도 달라져요 적혈구는 볼고족족한 색이지만 얘가 죽으면 사람도 누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 적혈구 시체인 빌리루빈도 누런 색을 뼈요 그러면 아무리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해도 연희동에서 계속 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옆집 사람까지 썩은 내놔서 안 돼 아무리 잘 살았어도 자기 할 일 다 했으면 마지막 어디로 가야 돼요? 묘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적혈구도 마찬가지야 자기도 아무리 좋은 중요한 일을 했어도 일평생 자기 일을 다 했으면 마지막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빌리루빈의 대부분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대장으로 가서 버려집니다 그래서 대변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적혈구와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해서 산소를 공급해 줬고 일 끝나고 나면 미련 없이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대장에 버려지면서 대변으로 나가주는 것 이게 순환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이 적혈구가 미련 없이 대장으로 잘 버려져서 그 대변색이 빌리루빈의 색으로 누런 황금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들어갔고 나갔고 흐름이 막히지 않아서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또 두 번째는 형태를 봐야 됩니다 이 형태가 토끼똥처럼 똥글똥글한지 바나나처럼 생겼는지 조약돌처럼 생겼는지 대변이 똑같지 않아요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크게는 너무 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태가 없어 아예 다 풀어져 버리죠 어떤 건 그냥 너무 딱딱해서 완전히 조약돌처럼 돼요 토끼통처럼 돼요 이게 한방에서는 다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변기예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 간에서 에너지가 체해가지고 간 기체증에 의해서 조약변이 나옵니다 조약변이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 냄새를 맡아봐야 됩니다 냄새 꼭 맡아봐야 됩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의 대변은 맡을만합니다 부수한 냄새가 나요 부수한 냄새 장내 유산균이나 장내 유익균이 많이 사는 사람들은 얘들이 만들어낸 부수한 냄새가 나요 대변은 근데 막 그냥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 이건 무슨 균이 여기서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유해균이 판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현미밥 먹어도 소용이 없어 완전히 얘가 다 그냥 썩혀가지고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네 번째 얼마나 단단한지 농도를 봐야 됩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 변은요 변기 위에 물 위에 뜹니다 이걸 뜰붓자 구변이라고 해요 근데 뭐 그냥 독소의 중금 속에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것은 가라앉아요 오랫동안 가라앉는 변만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건강한 사람은 둥실둥실 뜹니다 식이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변일 때 이런 거예요 식이섬유질은 소화가 안 되고 변 속에 거푸집처럼 들어가가지고 이 대변의 부피를 많아지게 해줍니다 무게에 비해서 부피가 많아지니까 뜨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느낌을 봐야 돼 화장실 갈 때 느낌 그리고 이제 변을 끄응 하고 딱 쌌는데 이 뒤끝이 영 아리아리하고 묵직하고 그럴 때가 있고 갈 때는 죽을 뻔했는데 딱 싸니까 막 날아갈 듯이 상쾌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게 건강한 거예요? 대변을 딱 봤더니만 너무 상쾌해 독소가 잘 빠져나갔을 때 그런 거예요 독소가 잘 배출이 됐고 장이 깨끗하게 독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빠져나갔을 때 장이 아주 깨끗합니다 한방에서는 5000년 전부터 장, 청, 뇌, 청이라는 말을 써요 장이 깨끗하면 뇌가 깨끗하다 장이 이렇게 깨끗하면 뇌가 아주 맑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양방에서 요즘에서 이걸 발견을 해서 장, 뇌, 연결, 축 이론을 주장하면서 장과 뇌가 미주신경을 타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변의 크기를 봐야 돼요 대변은 짧게는 2cm짜리 이런 거 한 조약돌처럼 생겼다 해서 조약변이라고 그래요 때로는 1cm짜리 토끼똥 같은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못 보지만 저는 아픈 사람들 보니까 이런 면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12cm 내지 15cm까지 어떤 사람은 30cm짜리도 나와요 굵기와 길이를 잘 봐야 돼요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새끼손가락만 해요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변의 양이 적어요 아주 가늘어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바나나처럼 굵어요 한무더기를 쌉니다 그런데도 냄새는 안 나요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조금 가늘고 조금 싸는데 냄새는 옆집까지 다 날아가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난번 싱가포르에 가서 회의를 할 때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봤는데 그것까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죠 이거 하나 세면 김정은이 몇 살 때 죽을지 다 추측이 돼요 그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다 수거해 갔어요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우리는 다 버리고 지금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죽입니다 얼마나 자주 싸는지 하루에 세 번씩 보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설사가 아니냐는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만 봐도 괜찮아요 보통은 하루에 한 번 정도 보면 제일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본다? 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곱 가지를 화장실에다 하나 써놓고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세요 간호사가 체크하듯이 이걸 매일 체크를 해놓으면 자기 몸에서 뭔가 변화가 오는데 내가 왜 이런 변이 나오지? 그러면 그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날 음식점에 가서 뭘 먹었는지 이걸 쭉 써나가면 어떤 음식이 독소가 들어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확실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기록 안 하면 맨날 반복이 돼도 그걸 못 알아차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좀 보면요 먼저 색깔을 보라고 했어요 색깔을 봤는데 빨간색 혈변이 나왔네 맨날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그런 일을 볼 수도 있겠죠 피가 대변이 빨간해 전체가 빨간할 수도 있지만 일부가 빨간색이 묻어 있어요 그럼 뭔지 몰라도 좀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빨간색은 빨간 음식을 먹어서 나왔는지도 이제 한 번 일단 걸러줘야 되겠고 그런데 그걸 안 먹었는데도 특별한 걸 안 먹었는데도 빨간색이 나왔다? 그럼 피 밖에 더 있겠어요?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선분홍색이다? 그러면 얘가 산화될 시간이 없어서 선분홍색이니까 항문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점점 검붉은 색이다? 저쪽 깊은 대장에서 나온 거예요 아예 흑색이다? 더 먼 식도나 위장에서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색깔의 농도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이나 직장에서 출혈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암치질이 있든지 아니면 암이 있든지 대장에 염증이 있든지 그런데 맨날 나오진 않아요 대장에 염증이 있다? 아니면 무슨 치질이 있다? 그러면 그게 조금씩 커지겠죠 커지다가 너무 커지면 대변이 딱 지나갈 때 터져요 그때 피가 나와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금방 또 지혈을 시킵니다 그래서 또 한동안 괜찮아 한 2주, 3주 아니면 자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한 달 괜찮다가 얘가 또 조금씩 조금씩 커져서 또 너무 커지면 또 터질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뭔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가끔 나온다 그것도 정규적으로 나온다? 이건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괴양성 대장염 치질 대장에 암이 있을 때 암이 자꾸 커지면 대변이 나올 때 딱 터뜨리면서 피가 나와요 치료된 건 아닙니다 그게 터져서 나왔고 며칠 동안은 또 안 나올 수 있어요 지혈이 된 다음에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라고 지금 정보를 좀 보내준 거예요 그럴 때는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몇 번 보여줬는데도 그냥 안 가 완전히 전신에 퍼진 다음에만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까만 변을 볼 때가 있어요 흑색 변을 볼 때가 있어요 이건 더 심각합니다 우리 몸에서 뭐 까만 색깔이 뭐가 있겠어요 이것도 출혈입니다 출혈인데 출혈 장소가 항문에서 멀어 하도 먼 길 오다 보니까 산소에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산화돼서 그냥 겉은 색도 지나서 새카맣게 된 거예요 이것은 식도 간이 안 좋아서 역류성 식도염 식도염이 식도가 정맥류가 터져서 식도에서부터 흘러서 항문까지 가다 보니까 새카매진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위장 정도 아니면 12장 정도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출혈이 있는 거예요 위염, 위계양, 위암 환자들에게도 나타나는 일들인데 이럴 땐 그냥 지나가서는 안 돼요 굉장히 위급한 정보를 보내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녹색변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녹색변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녹색변? 푸른 것만 잔뜩 먹으면 녹색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보통 음식 먹었는데도 푸른 똥을 쌌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 담즙이 쓸개에서 만들어져서 쓸개 주머니에 저장됐다가 지방이 12장으로 지나가기만 하면 그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담즙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을 분해하고 그리고 이 담즙은 좀 푸른색을 띕니다 담즙이 푸른색을 띠는데 지방을 소화시키고 또 얘들이 분해되고 흡수가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소장, 대장 입구에서 다 분해 흡수가 돼서 끝나기 때문에 녹색이 대장까지 내려오질 않아요 그런데 뭔가 잘못된 음식을 먹었다 어떤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있는 음식을 먹었다 썩은 음식을 먹었다 그럼 우리 몸에서는 야 이거 오랫동안 주물주물 하면서 여기 있는 영양소 아깝다고 이거 빨아먹은 데 버려야지 그러면 이 병원균이 다 몸속에 침입해서 큰일 나잖아요 비상 시스템을 가동을 시켜요 얘는 영양소 흡수할 욕심 내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버려라 여기 엄청난 간첩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먹자마자 30분 내로 그냥 나가버리도록 해주는데 그게 바로 설사입니다 그럼 설사를 하면 대여섯 시간 걸려서 이렇게 내려가던 대변이 30분 만에 빠져나가니까 그때 분비된 담집이 흡수될 시간이 없이 그냥 대변에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똥을 싸는 것입니다 설사와 함께 퍼져서 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녹색 채소를 많이 먹었을 때도 그게 흡수가 잘 안 돼서 그럴 수 있지만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병으로 인한 녹색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데 이 녹색변이 나왔다 그러면 간이 안 좋을 때 쓸개 쪽에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황금색이 아니고 허여멀건한 회색변을 볼 때가 있습니다 회색변 회색변이라는 얘기는 이 적혈구가 죽어서 누런 빌리루빈이 대장으로 버려졌으면 누런 황금색일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노란 빌리루빈이 잘 안 버려지니까 노란색 빼면 회색변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녹색 담즙도 담즙도 결국은 적혈구가 죽은 시체 빌리루빈을 처리해서 만든 게 담즙이기 때문에 얘가 버려지면 이런 색깔들이 적당히 나왔을 때에 이 황금 변이 되는 것인데 이게 색깔이 다 빠져버린 회색변이다 그러면 담즙이 너무 적게 분비돼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나 담도가 막혔든지 담석이 막았든지 그때 나타날 수도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또 아예 회색을 넘어 거의 하얀색변이 나온다 흰색변이 나온다 지방이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이죠 지방이 이건 지방이 너무 많이 대변에 섞여 나오는 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방간이 있든지 간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또 간염이 있어서 이 지방을 제대로 처리를 못 해주는 일들이 일어나든지 또 쇠장염증이 있고 그래서 지방 분해 능력이 저하돼서 그냥 변으로 지방이 다 빠져나갈 때 지방이 너무 많으니까 하얀색이 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화가 안 된 기름기가 대변에 섞여 나오든지 흔하지는 않은 일들이지만 이렇게 지방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대변에 뭔가 끈적끈적한 코 같은 게 섞여 나올 때가 있어요 점액질 점액질변 이것은 특별히 이질 같은 것이 있을 때도 점액질변이 나오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장내 유해균이 너무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는 얘기는 염증이나 장내 벽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디톡스 할 때는요 이런 점액질이 아니고 완전히 뱀 껍질 허물 껍질 같은 게 섞여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물에 흔들어 봐도 안 풀어집니다 특별히 이 장에 있는 육모 위에 코팅을 하고 있는 그 뮤신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너무 낡았을 때 이게 다 청소돼서 버려지는데 이게 무슨 시래기 가닥같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뱀 껍질 허물같이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장이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하면서 그런 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색깔만 봐도 상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형태를 봐야 되는데 정상변은 한 200ml 정도 수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 컵 정도 물이 그럴 때는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딱딱하다 아예 그냥 토끼똥처럼 생겼다 동글동글하게 조약돌처럼 생겼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물을 적게 마시는 겁니다 물이 적은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시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뭐 한다고 화장실을 참았어 그럼 대장에서 물을 너무 많이 뽑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한 변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경련성 변비 장이 예민하게 움직이면서 수분을 다 흡수하고 이렇게 나오지 못하면서 딱딱한 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묽은 변이 나올 수도 있겠죠 묽은 변 아예 풀어져서 나오는 변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균에 감염됐을 때 얘를 빨리 버리기 위해서 설사 시스템이 가동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물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배가 부풀어 올라와 복부 팽만에다가 또 점액질이 섞여 있는 묽은 변이 나온다 그러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든지 장에 어떤 염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 염증 고름덩어리가 점액질처럼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변이 너무 가늘어 지나치게 가늘어요 그럴 때는 나갈 변이 별로 없다는 얘기니까 먹은 것도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밥을 별로 못 먹는 환자들한테 이런 변이 나와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영양도 부족할 거예요 영양실조형 여러 가지 질병들이 뒤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날씬해진다고 너무 다이어트를 자주 해 그러면 이렇게 변이 가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물만 마신다든지 녹즘만 마신다든지 이런 다이어트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족한 건 먹어주고 넘치는 것만 빼주는 이렇게 정확한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디톡스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 굳은 뮤신이 같이 섞여 나오는 것은 장갑으로 쪼개봐야 돼 그 속에 숙변이나 낡은 뮤신이 배출되면서 장이 완전히 재생될 때 이런 변이 디톡스를 백퇴대에서 할 때 많이 나옵니다 이제 냄새를 또 봐야 된다고 그랬죠 냄새 정상변 유익균이 많을 때는 구수한 냄새가 나고 아주 독한 냄새가 날 때는 유해균이 많을 때 그래요 암모니아, 황화수소, 페놀 등 이런 유해물질들은 유해균이 만들어내는데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큼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도 있죠 시큼한 냄새는 신맛은 어디서 나올까요? 위산이 씹니다 여기서 으윽 할 때 뭐 신물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위산이에요 위산이 너무 많을 때 그럴 때 시큼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또 비린내가 날 때도 있어요 변에서 비린내가 난다는 얘기는 피가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출혈이 있을 때 비린내가 나요 조금 더 심하면 생선 썩은 뇌가 나 비린내를 지나서 이거는 출혈 정도가 아니라 그 부분이 썩었어 괴사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생선 썩는 냄새가 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농도를 보면요 뜨는 변 뜨는 변이 이 섬유질이 아주 충분히 들어있을 때 뜹니다 또 뜨는 변은 이 식이섬유가 충분히 들어있을 때 떠요 또 메탄가스나 수소가스 같은 것이 잘못 들어있을 때도 일시적으로 뜰 수도 있겠죠 또 섬유질이 콜레스테롤을 또 끌고 나가주죠 지방질을 끌고 나가주죠 그럼 기름은 물에 떠요 가라앉아야 뜨죠 그래서 내 몸에 흡수돼서 혈관을 막아버릴 뻔했었던 그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섬유질이 다 끌고 나가주니까 대변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뜨는 변이 아주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가라앉는 변은 고기 단백질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섬유질이 부족하니까 이 대변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자 또 느낌을 보면요 건강한 사람은 대변을 보고 나면 정말 상쾌합니다 복소가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런데 뭔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쌌는데 뭐가 좀 남은 것 같아 잔변감 시원하게 나가지 않은 거죠 더부룩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또 찌뿌둥해 뭔가 몸이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느낌이 찾아옵니다 독소가 잔류되어 있다 닫아가지 못하고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쳐다보지 말고 오늘 배운 것을 잘 하나 써서 화장실에다가 붙여놓을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습관이 되면 금방 한눈에도 다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어제 뭘 먹었지를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식사를 하다가 저 식당에 가서 밥을 함께 사 먹으면요 저는 출장 나가서 할 수 없이 한번 사 먹으면 분명히 채식인데 분명히 비빔밥인데도 변이 금방 알아봐요 그냥 설사로 나와요 무르게 나오든지 여기서는 언제나 똑같아요 그래서 대변을 보면 내가 뭘 놓쳤지? 하고 보면 그 빵이 이게 건강식이라고 했는데 얘들이 거짓말 쳤구나 금방 알아요 얼마나 예민하게 얘들이 알아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대변을 잘 보면서 건강을 유지하시고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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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